안녕하세요 박지현 팬 여러분. 오늘은 우리 아이돌에 관한 가장 흥미로운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하게 되어 기쁩니다. 박지현의 인생과 경력에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최근 박지현은 신작 뮤직비디오 촬영을 공식 마쳤다. 이는 그의 경력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10년간 음악에 전념해온 후 큰 진전을 이룬다. 많은 팬들의 기대를 모았던 이번 프로젝트는 분명 모두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안개 촬영을 마친 박지현은 유명 뮤지션 조영수와 함께 이 기억에 남는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친밀한 파티를 열었다. 결혼식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렸으며 그곳에서 환호하는 군중과 활기찬 음악이 그를 따뜻하게 환영했습니다. 레스토랑 문이 열리자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져 식장의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파티에서는 따뜻한 조명이 공간 곳곳에 퍼져 친근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박지현은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을 위해 멋진 파티를 준비해준 친구들, 동료들, 제작진들의 진심 어린 애정을 느끼며 감회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예술 여정에 항상 동행해준 모든 사람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특별한 순간에 박지현은 커뮤니티의 든든한 지지를 느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그는 팬들의 응원이 자신이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박지현은 앞으로도 좋은 곡을 써서 관객들에게 많은 감동을 선사할 것임을 열정과 감사의 마음으로 다짐했다. 박지현이 트로트 가수가 되기까지의 여정에 대한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감동적이다. 그는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팬들의 사랑과 응원으로 그 모든 것이 그 어느 때보다 가치 있게 됐다. 박지현은 팬들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자신이 계속 발전하고 발전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된다고 말했다. 무대 위에서 박지현은 음악에 힘을 전달할 뿐 아니라 감성적인 보이스로 관객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그가 공유한 이야기는 그와 팬들 사이에 깊은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앞으로도 박지현은 관객들에게 더욱 좋은 음악과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을 약속한다. 마지막으로 박지현의 다음 활동을 기대해보자. 그는 새로운 음악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놀라움과 감동을 선사하고 싶어한다. 이 소식을 팔로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박지현의 음악적 여정에 구독과 응원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